샤이니 오빠들 오잖아 게임가 이 분이 어때요? 운이 오빠 보고싶어요 민호 오빠는 보고싶어요 키 오빠도 보고싶고 다 보고싶어요 강혜 오빠와 샤이니 중에 한 명 고르려면 하나 둘 셋! 운이 오빠! 너무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거 아니에요? 네 망설임도 없죠 운이 오빠가 제일 좋아요? 네 강혜 오빠보다? 비밀이에요 샤이니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? 다 좋아요 강혜 오빠랑 샤이니 중에 하나 둘 셋 시아니에 스팟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? 운이 오빠요 아 진짜? 강혜 오빠랑 운이 오빠 중에 하나 둘 셋? 운이 오빠죠 왜 하나 둘 셋이 필요해 아니 샤이니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? 저는 온유 형이요 은유? 네 광희 형이랑 온유 형 중에 하나, 둘, 셋 잠깐만 하나, 둘, 셋 온유 형! 샤이니, 섭연 중에 누가 제일? 누가 제일 좋아? 저요? 민호 형 광희 형이랑 민호 형 중에 하나, 둘, 셋 액션 액션 왜 광희 형으로 해? 광희 형 광희 형 광희 형 왜왜왜?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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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우정을 제외하고 얼굴? 아니 그냥 너가 좋은 형 광희 형 이제 계속 할 거잖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광희 형 광희 형 광희 형 광희 형 광희 형 광희 형 광희 형